1, 2, 3, 4, 뉴스타트 해보세요 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뉴스타트 해보세요 건강식을 해보세요 자 옆 사람에게 건강식을 해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건강식을 해보세요 운동을 운영해보세요 자 힘차게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운영해보세요 맑은 물을 마시주세요 맑은 물을 마시세요 자 옆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맑은 물을 마시세요 자 반짝반짝 햇빛을 조이세요 예쁘게 한번 해볼까요 햇빛을 조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햇빛을 조이세요 자 절제를 하겠습니다 절제를 해보세요 절제를 해보세요 자 옆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절제를 해보세요 자 맑은 공기 맑은 공기 마시세요 맑은 공기 마시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맑은 공기 마시세요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휴식을 취하세요 자 반대쪽으로 휴식을 취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뉴스타트 해봤더니 뉴스타트 해봤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뉴스타트 해봤더니 한 번 더 뉴스타트 해봤더니 이 노래는 다음번 저녁 강의 때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뉴스타트 주제가를 부르고 둘째 날 오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은 모두 없어 버리고서 스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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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미꽃처럼 활짝 웃어요 세상 즐겁다 걱정하면 무엇을 해 즐겁게 웃어 보자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걱정은 모두 없어 버리고서 스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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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녁에는 우리가 창조주께서 창조를 하신 후에 생긴 최초의 논쟁 논쟁점이 바로 무엇이었다?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논쟁이 시작됐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조건 없이 주시는 사랑 죄가 많아질수록 더 은혜를 주시는 사랑은 루스벨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였다 그렇죠? 비합리적으로 보였다 이러다가는 우주정부가 어떻게 해요? 계속 지속되어 나가지 못할 것 같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논쟁이 시작됐다 그래서 루스벨은 결국 그 품성을 거부했다 거부한 결과 생기는 현상이 무엇이에요? 사망이었다 품성을 거부하고 나니까 사망이 생겼다 그것은 결국 그 품성 거부된 그 품성이 바로 무엇이었다? 생명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낸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에 뭐예요? 품성을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품성을 거부하는 것이요 바로 생명을 거부하는 것이다 품성과 생명이 일치한다는 그 사실을 루스벨은 몰랐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의 글에 의하면 루스벨은 하나님의 능력은 원했으나 품성은 원하지 않았다 여기서 루스벨은 드디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되게 된다 그런데 품성을 거부하는 것이 생명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것을 루스벨은 몰랐다 루스벨은 죽고 싶지는 뭐예요? 않았지만 품성은 아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루스벨은 없던 걸로 금방 돌리실 수가 없죠 왜? 없는 걸로 돌아가기는 아직도 싫어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살아 있도록은 왜? 아직도 없는 것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어도 죽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어 그렇죠? 언제까지? 이거 할 때까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고 악하게 살아도 내 스스로가 죽을까봐 겁을 내는 사람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생명이 어떻게 해요?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나 내가 자살을 확실하게 선택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이상 생명을 주실 수가 없어서 꽝 하면은 내가 파괴돼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예요? 확실히 사망을 어떻게 해요? 선택한 거니까 더 이상 여러분 꽝 해도 하나님이 생명을 계속 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소련하죠 뭐 내가 파괴했다고 죽을 리는 없죠 그렇죠? 하나님 생명을 다시 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 재생해서 싹 사러나죠 뭐 그것은 인간의 최종적인 뭐예요? 선택에 의하여 인간은 죽는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운 약속을 실행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다 죽음을 선택했으면 어떻게 해요? 궁극적으로 죽음을 선택했을 때는 죽음을 허락하는 거죠 그것을 그게 공의죠 하나님이 죽이는 것이 공의가 아니라 죄인이 죽음을 어떻게 해요? 선택했을 때 그것을 궁극적으로 눈물을 머금고 아픈 가슴으로 허락하고 그래서 죄인이 죽는 것이 공이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는 것이 공이다라고 오해를 해왔다 이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런 오해가 바로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했기 때문에 생기는 공의에 대한 오해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이 생명이다 결국은 품성을 거부한 결과 생명이 점점 어떻게 해요? 생명 에너지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거죠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테레비의 생명은 전기인데 전기는 뭐예요? 에너지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들은 작동합니다 움직이고 작동합니다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동력이 필요합니다 그 동력이 바로 생명 에너지죠 그래서 전기 제품에 있어서의 동력은 바로 뭐예요? 바로 전기입니다 참 우리가 전기 제품을 보고 우리 인간을 생각하면 참 간단해집니다 자, 테레비에 전기는 들어왔는데 뭐가 안 들어오면? 전파가 안 들어오면 테레비는 무슨 테레비입니까? 사라는 있는데 화면에 그림은 나오지 그런 테레비를 무슨 테레비라고 그러냐면 식물 테레비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도 우리 인간도 전기는 주어져 무엇으로? 음식으로 음식이 소화되면 거기서 전기 에너지가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네 사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잡으신 밥 그걸 씹어서 지금 소화되고 있는데 거기서 그건 무슨 에너지예요? 전기 에너지입니다 네 그 전기 에너지가 나오니까 우리 몸에 뭐가 통하고 있어요? 전류가 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를 받고 있어요? 전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전파가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전파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른다 이거죠 그게 이제 생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전파를 받지 못하고 음식만 자꾸 들어가면서 의식 없이 살아있는 사람을 무슨 사람이라고 그래요? 식물인가요? 꼭 같은 원리 그래서 우리에게는 전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전파가 필요합니다 전파 없는 살아있는 존재는 식물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식물들도 전파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화초를 기를 때 사랑을 막 사랑이라는 전파를 주면 그러면 식물은 어떻게 해요? 유전자가 더 왕성하게 작동을 해서 모든 성장 호르몬이나 이런 호르몬을 더 잘 생산해가지고 식물들이 더 잘 자라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식물은 미워하면서 에이 귀찮게 시린 이거 빨리 싹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우리 남편이 꽃을 줘서 한술씩 물 줘야 돼 그러면 식물이 뭐예요? 별로입니다 그럼 배기 싫어 그래서 이 사랑이 에너지라는 것도 사실은 무엇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에너지의 그 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생물학적인 생명과 마치 생물학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이 다른 것처럼 생각되는 이유 중 이유 중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생명 에너지의 뭐가 달라요?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식물이 식물에게 주는 에너지는 생명 에너지는 그 강도가 어떻게 해요? 아주 약한 정도 우리 인간은 그 강도 가지고 못 살아 그러나 우리가 점점 동물 차원 인간 차원에 오면 굉장한 전파를 받는 그리고 굉장히 더 뭐예요? 강도 높은 에너지를 받습니다 이 강도의 차이지 그 본질 에너지의 본질 자체가 영적인 생명을 이루는 생명 에너지와 생물학적인 생명 에너지의 본질이 다른 것은 뭐예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걸 보면 확실히 나타납니다 여기에 여러분 이 빛의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모든 에너지는 뭐예요? 모든 에너지는 에너지는 파동입니다 그렇죠? 그건 물리학적인 원칙이에요 모든 에너지는 알고 보면 파동입니다 여러분 소리 에너지 에너지 없어요 꽈당 하면 뭐예요? 건물이 막 흔들흔들 해요 음파 건물을 흔들 수 있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네 그건 뭐를 흔들기 때문에 그 음파가 가면서 공기를 어떻게 해요? 공기 입자를 흔들기 때문에 결국 바람이 분다 이거죠 어 전기 에너지도 세게 나오면 뭐가 불어요? 바람이 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장풍 그렇죠 이야 하면 여기서 뭐가 나가요? 사실은 전류가 흘러나갑니다 강력한 전파가 흘러나가면서 뭐가 이래요? 바람이 있는 겁니다 오순절에도 뭐가 이래서요? 바람이 이랬습니다 그것은 강력한 뭐예요? 파동이 온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바람이 확 오고 그 바람이 더 세지고 더 세게 되면은 뭐가 나타나요? 불 그런데 불의 모양이 뭐 같다고요? 네? 혀 그러면 그 바람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말씀이란 말이죠 말씀은 뭐로 하니까? 혀로 하니까 자 그래서 꼭 같은 에너지지만은 그 에너지의 강도에 따라서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이 다 달라집니다 꼭 같은 물이지만은 H2O야 꼭 같은 물이지만은 그 물이 얼마만큼 에너지를 받고 있냐에 따라서 물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져 에너지를 많이 주면 어떻게 돼요? 물이 어떻게 돼요? 기체가 돼버려 수증기 기체가 돼버려 수증기 그래서 에너지를 점점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액체가 되기 시작해 부글부글 끓는 액체가 되더니 더 식히면 어떻게 해요? 잔잔한 액체가 돼 더 식히면 어떻게 돼요? 고체가 돼 꼭 같은 물인데 에너지를 얼마나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물이 존재하는 뭐요? 양식이 달라져 꼭 같은 인간이지만은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를 얼마만큼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체적 인간이 있고 액체적 인간이 있고 고체적 인간이 있습니다 그 고체적 인간이 되면은 우리가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은 굳은 사람이라 그래서 액체적 상태에서 존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뭐든지 어떻게 해요? 뭐든지 그냥 녹혀 그래서 옛날에 노자 선생님은 상선 뭐라 그랬습니까? 약수 최고의 선은 그건 하나님입니다 최고의 선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그래서 물은 뭐예요?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피해가고 모든 것을 살게 하는 그 상선 참 노자도 이런 논적입니다 그렇죠? 영적인 선도 결국은 뭐예요? 물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도 그 받아들이는 생명 에너지의 고저에 따라서 나의 존재하는 영적으로 존재하는 양식이 달라집니다 아주 굳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고집불통 그래서 그런 골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오래 먹은 이무기들이 그렇죠? 그렇죠? 그 골통 네 그것은 어느 교인들에게나 맨날 뭐예요? 부딪혀 부딪혀서 삼각처를 내고 하는 그런 골통 장노님들 계시잖아요 저도 교회 장노입니다 사실 장노인데 제가 직원회 한번 들어가봤어요 직원회 들어가보고 나는 결심을 했습니다 내 신앙의 보존을 위하여 나는 직원회를 거부한다 나는 완전히 포기하겠다 왜? 강원님 이거는 말이 안 통해 말이 완전히 굳어가지고 무리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섞일 수 있습니다 덩어리는 섞이질 않아요 부딪히기만 하지 그러니까 직원회들은 이 얼음 덩어리들만 모여가지고 소리 부딪히는 거예요 특히 미국 교회 직원회는 되게 심해요 교포 사회 직원회 그래서 나는 하나님 미안합니다 나 직원회 직원회 자꾸 들어갔다가는 나도 뭐요? 고체가 될 것 같아서 자 기체 정도 되면은 그 어느 차원이에요? 천사 차원이죠 그렇죠 네 천사 차원이죠 어디나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기체라는 것은 이 H2O의 움직이는 속도가 뭐예요? 속도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자 우리가 물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 물이 될 만큼 충분한 에너지를 받아서 녹아서 살아야 돼 더 이상 얼음으로서 살면 안 돼 그래서 물이 돼서 살아야 되는데 물에도 종류가 있어 찬물이 있고 미지간물이 있고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은 뜨거운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그 뜨거운 사람에게 가면은 굳은 사람도 돼요 녹기 시작해요 우리가 그런 생명 에너지가 넘치면은 뜨거운 사람이 돼요 이게 다 에너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그런 뭐예요? 내가 뜨거운 물이 되게 하는 얼음 상태에 있던 나를 녹여서 뜨거운 물이 되게 해서 다른 얼음들도 어떻게 해요? 내 속에만 들어오면은 다 녹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 말이죠 네 아시겠어요 참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생명을 철학적인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무슨 개념으로 봐야 돼요? 물리학적인 과학적인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그게 생명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도 결국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우리를 작동하게 하는 뭐예요? 에너지입니다 모든 에너지는 무엇이다? 무엇이다? 아, 파동이다 웨이브다 이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도 뭐가 있다? 파동이 있다 이 파동은 지금 우리 인간이 이 파동을 측정할 수가 있는데 아마 하나님의 말씀 파동은 인간이 측정할 수 없는 뭐예요? 어떤 그 한계를 넘어 있지 않는가 싶어요 아시겠어요? 자, 우리 이걸 잠깐 보겠습니다 보시면 자, 이게 이제 빛인데 빛의 전파 전파 전파가 곧 빛입니다 전파와 빛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전파가 어느 주파수에 가면은 그것이 우리들에게 뭐예요? 보이는 광선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빛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빛은 빛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사실은 뭐예요? 에너지 모든 것이 이 주파수가 있는데 파동인데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 이거 이 주파수를 넘어가면은 이게 뭐예요? 자외선이고 이 주파수 이사로 내려가면 뭐예요? 적외선이에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주파수 얼마나 여러분 좁습니까? 그렇죠? 이 좁은 범위의 것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이다 엑스레이도 빛입니다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안 보이죠? 네 이 가시광선은 에너지가 약해서 벽을 통과해서 볼 수는 뭐예요?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엑스레이는 어떻게 해요? 벽을 통과해서 보입니다 왜? 에너지가 엑스레이 엑스레이는 가시광선보다 혹은 자외선 보다 주파수가 훨씬 더 뭐예요? 더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가 세요 그러니까 이 엑스레이를 쬐면은 여러분 세포 속에 있는 뭐도 상해요? 유전자도 상해 그래서 암을 일으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생명이 엑스레이일 수는 뭐예요? 없죠? 생명이 엑스레이라면 우리 다 죽어버리지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생명에너지는 여기에 어디에 속했는지 잘 몰라 아직도 네 알겠어요? 그래서 이 꽃 같은 빛이지만은 그러니까 전파의 파장이지만은 이 주파수에 따라서 1초에 몇 번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질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거죠 존재하는 양식부터가 달랐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가시광선 속에서도 제일 주파수가 낮으면 어떻게 보여요? 빨갛게 보여 네 높아질수록 어떻게? 파란색을 띄기 시작해요 꽃 같은 건데 에너지가 높으면 파란색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거를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 해가 니엇니어질 저녁노을에는 그것도 햇빛인데 무슨 색이 돼요? 노란색이 됐다가 빨강색이 돼 빨강색이 됐다가 새카매죠 그렇죠? 파랗은 하늘이 여러분이 저녁노을 저녁노을은 참으로 아름다운 겁니다 저는 이 저녁노을 굉장히 즐기는데 다 보고 있으면요 하늘에 모든 색깔이 나타나는게 저녁노을 이 저녁노을 쫙 보면은 하늘 색깔이 쫙 좀 변해요 무슨 색으로 변해요? 이 순서대로 변합니다 대낮에는 정말 싹 파랗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열대 지방 바다에 가면은 날씨 좋은 날 하와이 바다를 보면 무슨 색이요? 딱 이 색입니다 새카만 거 같아 얼마나 진하게 파란지 그런데 조금 가면 동해바다 색깔인지 색깔이죠 열대 지방은 항상 해를 어떻게 해요? 해 에너지 많이 받기 때문에 에너지가 더 강렬하죠 우리는 북방부에 있기 때문에 해를 받는 빛을 받는 에너지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색깔이 옅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무슨 색으로 변해요? 노란 끼가 돌면서 초록이 나타나고 그래서 저녁노을에 여러분 잘 관찰해 보세요 산에 올라가서 저녁노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해변에 앉아서 해지는 저녁노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이 모든 일곱 가지 색깔이 아니죠 우리가 그냥 일곱 가지로 규정을 해서 그렇지 이 중간색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에너지의 차이에 따라서 이 색깔이 하늘에 다 나타납니다 와 찬란하죠 네 알겠어요 자 제가 어릴 때 참 착했어요 참 착했어요 절대로 저는 어릴 때 아주 이상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 이상한 결심인지 좋은 결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애들이 뭐 그때 뭐 이런 씨 뭐 이런 소리 했잖아요 욕 비슷하게 나는 저런 소리를 절대 안 할 거야 제가 욕을 해 본 일이 없어요 나는 욕을 안 한다 욕을 하면은 내가 꼭 손상을 입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실제로 굉장히 제가 예수는 안 믿어도 아주 정직하게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그러다가 제가 치명적으로 안 정직한 순간이 있었어요 그건 평생 잊어버릴 수가 없는 순간이야 그 순간은 내가 진짜 완전히 나쁜 놈이 된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이 언제냐 하면은 우리 학교에 초등학교죠 과학 시간에 선생님이 뭘 가져오셨냐면 프리즘을 가져오셨습니다 프리즘 삼각형으로 된 프리즘이 있죠 그걸 들여다보래요 와 그걸 가지고 이렇게 빛을 보니까 이게 분광이 되면서 어떻게 해요 빨주노 저 파남보가 막 쭉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워 그냥 화난 줄 알았더니 뭐에요 이 세상의 빛 속에 막 휘황찬란한 거야 제가 완전히 그게 매료됐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그래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겠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저께 그 프리즘을 보고 그 다음에는 뭐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반에 가지고 가야 돼 학교에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 안되겠다 제가 무슨 결심을 한지 아세요? 요거를 내 걸로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그걸 훔쳤잖아요 제가 진짜 큰 죄를 줬어 그런데 막 그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내 도덕성을 어떻게 해요?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그걸 제가 훔쳤습니다 훔쳐가지고 환상 속에서 사는 거야 그게 나의 뭐냐면 마약이었던 거 같아요 하... 하... 이러면서 제가 당겼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잃어버렸어 또 하여튼 이 저녁 노을을 보고 있으면 그때 생각이 나요 크... 아름답다 너무너무 아름답다 여러분 그... 저녁에 바다의 수평선에 어떻게 해요? 해가 떨어지잖아요 그 광경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해 떠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해가 딱... 이 해가 수평선하고 딱히 직전에 그 순간에 해하고 바다 사이의 색깔이 초록색으로 변합니다 희한한 색깔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바다와 하늘과 하늘에 있는 공간에 있는 공기 입자와 해 햇빛 이 사이의 관계에서 희한한 그 아름다움이 연출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나는 해 지는 쪽을 보면 저녁 노을이 그 휘황찬란 색깔이 보이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뭐요? 대낮이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위치와 태양의 위치 다 여기 따라서 우리의 뭐가 달라져요? perception 우리가 느끼는 것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 색깔은 절대 안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요? 변해요 왜? 왜 점점 색깔이 옅어집니까? 초록 노랑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해가 뭐예요? 나로부터 점점 어떻게 해요? 멀어지잖아 멀리 가잖아 멀리 갈수록 에너지가 약해지면 파장이 파장이 주파수가 늦어집니다 늦어지면 나에게 느껴지는 색깔이 달라 나에게 느껴지는 색깔이 달라 나에게 느껴지는 뭐도 달라요? 온도도 달라 가까울 때는 더웠는데 지금은 뭐요? 추워 이런 이런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뭐요? 거리도 꼭 그렇습니다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해요? 확 그리고 뜨거운 사람이 되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해요? 시시해 색깔이 점점 죽어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해만 문제가 있느냐가 아니고 나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우울증에 걸려있으면 하늘이 파란데 그것이 무슨 색으로 보이게? 회색으로 보입니다 그 에너지 주파수를 내가 느낄 나의 에너지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테레비가 전파를 잘 받으려면 테레비 속으로 들어오는 전압이 테레비 어떻게 해요? 충분해야죠 220V짜리인데 150V만 주면 전파 잘 받아요 안 받아요? 전파 잘 못 받죠 그거하고 꼭 같습니다 내 속에 건강한 전기 에너지가 통과하고 있을 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파장 하늘하늘의 색깔 음악의 아름다움 단풍잎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우리의 그 느낌이 달라지게 돼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을 믿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 환경이 어떻게 해요? 그 영적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건강 기비를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같아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많은 종교인들이 말하기를 먹는 것하고 신앙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것은 무엇을 기본으로 한 사상이에요 영혼불멸술 유언론을 기초를 깔고 하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이 있는 사람 제가 이런 경험을 제가 해봤습니다 브라질에서 어떤 청년이 우울증에 걸려서 왔어요 병원에 아무리 가서 정신과에 가서 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어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할 수 없이 뉴스타트에 가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굉장히 우울해요 물 한 대 이 친구가 왜 우울증에 걸렸냐 하고 제가 앉아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죄책감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뭐 때문에 그런 죄책감이 생겼냐 하고 잘 물어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기 가장 친한 친구하고 낚시를 갔대요 그래서 바위에 올라가서 낚시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큰 파도가 막 와서 미끄러져서 이렇게 내려갔는데 친구는 자기 손을 잡고 자기는 바위를 잡았대요 이렇게 잡았는데 파도가 또 물려오고 또 밀려가고 하는데 바위로 올라갈 수도 없고 친구를 낳아줄 수도 없고 이러다가 파도가 밀려오고 또 밀려 나오는데 힘은 점점 빠지고 안 놓으면 둘 다 죽고 놓으면 자기는 뭐예요? 살고 이래서 결국 친구를 낳아 버렸대 그 친구는 또 내려가서 죽고 자기는 기어올라와서 구사일생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때부터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죄책감에 내가 큰 죄를 지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벌 주실 것이다 브라질도 천주교가 세죠 그 친구도 천주교 교인인데 이제 이거 큰 벌을 받게 생겼다 이 벌이라는 것이 항상 이슈입니다 이 벌이라는 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 직결되어 있다? 하나님의 품성과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이 어떤 품성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벌이 어떤 것인가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친구가 믿는 하나님의 품성은 무슨 하나님이야? 벌 주시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천벌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잠이 안 와 두려움 죄책감 이래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엔돌핀, 세로토닌 이런 것들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들이 어떻게 해요? 에너지를 못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꺼져 버리는 거예요 에너지는 유전자를 작동하게 하는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예요? 생명 에너지지 그 생명 에너지는 뭔데? 하나님의 뭐요? 품성이지 그렇죠? 여러분 이게 직결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직도 이월론적인 사고 때문에 이게 딱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이게 전부 잘라져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착착착착 연결이 돼서 하나로 딱 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면은 파가 그냥 쫙 통합니다 외로운 몸에 그러면 뜨거운 사람이 될 수 있어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심각한 우울증 그러니까 밥도 못 먹어 밥도 못 먹어 그러니까 소화가 안 돼 왜? 소화물질을 생산해내는 위장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들도 어떻게 해요? 꺼져 버린 거죠 요새는 이 우울증을 어떻게 어떻게 치료하는지 아십니까? 최근에는 자 유전자가 꺼져 있는 상태가 우울증이다 그렇죠? 그래서 엔돌핀이 생산 안 되기 때문에 기쁘지도 않고 세로토닌이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 마음의 평안이 없어 소화물질이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소화도 안 돼 멜라토닌이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잠을 잘 수도 없어 이 모든 것들이 다 뭐가 꺼져 있기 때문이요? 유전자가 꺼져 있기 때문이요 과학자들이 이제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하 유전자들이 꺼져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나 과학자들은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품성이 생명 에너지 유전자를 켜주는 에너지라는 것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뭐요?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과학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유전자가 반응할 수 있는 뭐예요? 어떤 주파수를 자기파 주파수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정확한 부위에 세로토닌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를 가진 세로토닌 세로토닌 생산 세포들이 직결해 있는 뇌 속에 어떤 부위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대놓고 어떻게 해요? 이 주파수 충격파를 보내보자 충격파 충격파 그러면은 꺼져있는 유전자가 켜질 수 있지 않겠느냐 안켰느냐 그래서 옛날에는 무지막지한 전기치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요새는 전기치료는 너무 무지막지하고 너무나 강력한 전기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뇌세포들이 많이 죽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치료에 부작용이 뭐냐고 하면은 기억상실증에 걸려요 그것 때문에 전기치료 옛날부터 해오던 전기치료는 좀 문제가 있다 해서 무슨 치료를 발명해냈냐 하면은 자기파치료법을 발견해냈습니다 그걸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의 Mind 앤드 뭐예요? Magnets 자기 여기 보시면은 Experimental treatment offers promise for some patients whose depression resist standard medication and shock therapy 약물료법이나 전기치료로 잘 듣지 않는 그런 우울증 환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자기치료법이 나왔다 어떻게 하느냐 네 여기서 이제 이게 자석입니다 여기가 환자 머리에 이 하얀 걸 씌웠죠 이 씌운 건 뭐냐고 하면은 정확한 부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걸 고개에다가 이 충격파를 쏘기 위하여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계가 있어가지고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충격파가 여기서 칙, 칙, 칙 하고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이게 충격파가 나가지고 그렇죠 그 파장이 촥촥 나가면서 특정 부위에 뇌세포 속에 있는 특정 뇌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어떻게 해요? 켜지는 거예요 꺼져있던 유전자 이 치료를 받고 나면은 우울증이 없어져 엔돌핀도 나오고 그러나 이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우울증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왜 그래요? 그래서 저 자기파가 무엇을 없애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책감 두려움을 없애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 이 치료를 받고 나니 좀 기분이 좋구만 하다가 좀 있으면 뭐예요? 또 마귀가 뭐라 그럽니까? 너는 가장 친한 친구를 죽였지 너는 죄가 심각해 하나님이 너를 용서할 리가 뭐예요? 없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죠 품성에 대한 오해는 또다시 생명파를 막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품성으로부터 사랑으로부터 뭐가 나온다? 파장이 나온다 그래서 이거 말씀파라고 할 수도 있고 생명파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생명파가 들어오면 즉 품성파 그것은 영파 성명파 그렇죠? 자 그러면 무슨 파가 죄책감을 불러일으킵니까? 사단파 악령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악령파는 주파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최근에 아주 재미있는 현상을 그 과학자들이 발견을 했는데요 이건 알고 보면 재미있는 현상 같지만 알고 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진리는 알고 보면 당연합니다 이게 무슨 현상을 발견했냐면 우리 몸에 274가지나 되는 각종 세포들이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274가지나 되는 세포 한 개 한 개 속에 각종 유전자들이 약 2만 4천 종류의 유전자들이 각각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데 이 유전자들이 얼마나 잘 작동이 되냐에 따라서 건강 상태가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 유전자들이 생명파를 받아야 되는데 받아야 되는데 그 많은 유전자들 중에는 어떤 유전자도 있습니까? 두렵게 만드는 유전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있습니다 아 무섭다 왜냐하면 이런 게 필요해요 왜? 이런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세포가 그 유전자가 없다면 모든 사람들이 뭐가 없겠어? 겁이 없어! 겁이 없으면 뒤죽박죽이 될 필요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절벽에도 뭐예요? 막 걸어가서 떨어서 죽고 뜨거운 물에도 뭐예요? 막 들어가고 두려움이 없다는 게 이상해요 그래서 두려울 필요가 있어 그래서 이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물질 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물질을 CRF라고 합니다 콜티코트로핀 릴리징 호르몬 CRF CRH 아주 재미있는 물질이에요 자 이걸 보시면은 이 다람쥐가 지금 CRH가 생산되고 있다는 사실이 나타납니다 자 지금 이 방울뱀인데 이 다람쥐는 방울뱀의 밥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방울뱀이 나타났다면 이 다람쥐는 CRH가 갑자기 생산되면서 CRH가 생산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토끼해야지 무서우니까 토끼해야지 그렇죠? 토끼면 사라 사는데 오늘은 물려도 안 죽어 안 죽을 뿐만 아니라 겁이 없어졌어 이 자식이 그래서 뱀을 물려고 하니까 누가 토끼어? 뱀이 갑자기 CRH가 나와 다람쥐 다람쥐를 보고 뱀이 어떻게 CRH가 나와서 토끼해요 자 이런 현상은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가만히 보고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이 존재할 수밖에 뭐예요? 없어 왜? 지금 이 다람쥐는 새끼를 키우고 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이 엄마 다람쥐는 그 새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죽으면 안 된다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잡아줘야 돼요? 이 생태계 균형을 잡아줘야 됩니다 무조건 하고 이 다람쥐가 잡혀 먹혀버리면 다람쥐 멸종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새끼들 자동적으로 죽으니까 그러면 누구도 멸종해요 뱀도 결국은 멸종할 것이고 다람쥐 없어지면 뱀도 먹을 게 없잖아 이렇게 되면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누구도 멸종해요 사람도 멸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는 사회 그래서 여러분 아까 여러분이 가시광선의 레인지가 아주 좁듯이 우리의 의식의 레인지도 아주 좁습니다 우리가 의식한다는 것은 광범위한 또 다른 의식의 빙산의 일각일 뿐이야 그 차원에서만 우리가 느끼는 거지 아시겠어요? 우리 몸에서 암세포가 맨날 생기는데 그 암세포를 우리는 맨날 죽이고 살아 왜? T임파구 속에 암세포를 죽이는 자연항암제를 생산하는 유전자를 키고, 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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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고 하는 그 의식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의식이 아니야 그러나 그 의식은 존재해 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과학적으로 이해하시라 종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신학적으로 이해하면 결국 헷갈려버려요 모든 것이 헷갈립니다 과학적으로 정립을 해야 돼요 신학을 그래서 제가 불을 짓는 게 뭐라고 그럽니까? 바이오티알라지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은 이 다람쥐가 CRH가 나와야 되는데 누가 CRH가 나와요? 뱀이 그래야 뱀이 토끼니까 그래서 뱀이 토끼면서 뭐라고 생각하면서 토끼겠습니까? 이상하다 내가 다람쥐가 겁이 날까? 이상하다 그러니까 나의 나의 이성과 나의 뭐예요? 감성의 분리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상해 내가 왜 이렇게 오늘이 뭐야 하니까 왜? 하나님이 생태계 균형을 맞추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생명에너지를 각 유전자에 보내서 생태계가 유지되도록 유지시켜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살리기 위한 노력입니까? 지구 지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이 한 개체만 아니라 뭐예요? 이 지구와 우주를 살려놔야 됩니다 이런 의식은 우리에게는 무슨 의식이에요? 느껴지지 않는 의식 이것을 무의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불교인들도 이걸 깨달은 거죠 아하 무가 무가 아니구나 무이야말로 뭐예요? 진짜구나 그게 바로 뭐예요? 공즉시색 아닙니까? 이게 뻥, 공이 바로 뭐예요? 이게 실체구나 우리가 실체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보는 그 좁은 레인지 이거는 알고 보면 뭐예요? 세바레피아 그걸 뭐라 그래요? 색적, 시공 우리가 있다고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거 이거야 하는 것은 알고 보면 빵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깊이 깨달으신 분들은 다 이 차원을 알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수콤하고 안콤하고 덩치를 비교하고 힘을 비교하면 안콤이 절대로 수콤을 이길 수 뭐예요? 없습니다 수콤이 그냥 한 방 치면은 어떻게 해요? 떨어져 사실 우리 남녀 간에도 부부 간에도 그래요 우리 저 사람도 제가 뭐예요? 한 방 치면은 떨어질 수 있어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집사람의 뇌세포에 CRH 유전자를 작동 안 시키면 우리 집사람은 겁이 없어져 아시겠죠? 그리고 내가 CRH가 나와 우리 남편들은 다 체험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가 힘은 센데 꼬리는 누가 내리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런데 암콤이 새끼를 낳아서 기를 때는 겁이 없어집니다 수콤이 뭐예요? 아... 하고 이제 강가로 나와 그 강에서 막 연어를 잡아먹는데 그러면 그 좋은 자리를 누가 차지하고 있어? 암콤이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차지하고 있어 그 수콤이 가서 이제 비키라고 이거 내 자리야 암콤이 뭐라 그래요? 암콤이 그 수콤이 어떻게 해? 어, 무서워 내가 오늘 왜 이러지? 저거 뭐예요? 한방이면? 나가 떨어지는데 결국은 우리는 무엇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걸 기싸움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어느 쪽으로 어떤 전파가 오느냐 아세요? 그래서 자연계에 일어난 현상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게 하나님이 이 자연의 생태계 이 지구를 살리시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끊임없는 유전자 조절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비합리적일 수밖에 없는 현상도 일어나 그 수콤이 도망을 가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게 내가 무서워할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무서워지지? 여러분 보세요 결국은 아까 그 환자가 그 자기파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기분이 좋아져야 될 이유가 뭐예요? 없잖아 그런데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왜? 뭐를 받았으니까? 전파를 받았으니까 그러나 이것은 자기 기계에서 나온 파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하나님의 파는 뭐예요? 아니다 이거죠 그 파는 자기 파는 죄를 사해 줄 수는 뭐예요? 죄책감을 제거해 줄 수는 없어요 죄책감은 누가 보내는 전파입니까? 사단이 보내는 전파예요 그 사단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게 해서 내가 이 친구를 죽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첨벌을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품성에 대한 오해를 유지시키고 있는 것이 사단이에요 그 품성에 대한 오해로부터 자유하는 것이 그게 자유라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예요? 자유케 하리라는 말의 진정한 내용은 뭐냐고 하면 진리가 곧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뭐예요? 품성이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는 품성을 올바로 뭐예요? 알지니? 그렇게 되면 그 품성이 올바로 깨달은 품성이 너희를 뭐예요? 사망으로부터 사단이 주는 두려움 죄책감 이런 거로부터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리라 이것이 건강기별 이게 영적 메시지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적 의학적 메시지다 이 말입니다 이 메시지가 없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파가 없으면 아무리 발달한 기술적 우울증 치료도 그 우울증을 완치시킬 수가 뭐예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영적이면서 가장 의학적이다 이 말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론론적인 사고를 우리가 확실하게 확립해야 돼요 우리 몸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친구와 앉아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님 잠도 못 자겠고요 소화도 안 되고요 옛날에 그렇게 파랗게 보이던 하늘도 뭐예요? 잿빛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현상들은 여기에 찾아오시는 환자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왜? 말기암이다 하늘이 파랗게 안파랗게 절대로 안파랗습니다 회색입니다 그분들이 암이라는 말기암이라는 선고를 받으면서 그 충격파를 받았을 때 그게 사망파야 그렇죠? 사망파의 충격을 받았을 때 갑자기 하늘이 어땠게? 노래해줬습니다 왜? 나의 에너지가 떨어지면 파란 에너지가 받아들이지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파란 에너지를 조금밖에 못 받으니까 노란색으로 보여요 그러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계속 절망상태에 있으면 하늘이 눈앞이 뭐예요? 하늘이 새카메져버려 그러고 한참 있으면 누가 볼땡이를 자꾸 때려 정신차려 이랬습니다 그때는 반쯤 죽었잖아 생명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기절합니다 희망이 없어지고 뭐가 생겨 뭐가 나를 지배하면 절망이 지배하면 나는 캄캄해져 그래서 영적 상태와 나의 정신적 상태와 이 에너지의 뭐예요? 교감은 같이 일어나고 있다 생명을 잃은 차원에서 이해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씀을 들을 때 강력한 에너지가 들어와 그러므로 살아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친구하고 병원에서 아무리 전기치료해도 안 돼 약을 아무리 써도 안 돼 드디어 하나님의 건강기별 뉴스타트 그래서 건강식을 주고 물을 마시게 하고 운동을 하게 하고 맑은 공기 휴식 절제를 시켜서 이 몸의 상태를 좋은 여건을 구비하고 나서 거기에 뭐가 들어갈 차례입니까? 말씀이 들어갈 차례입니다 아시겠어요? 이제 유전자는 이 친구의 엔돌핀 세로토닌 소화물질 멜라토닌 꺼져있는 유전자는 지금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의 빛 에너지를 받아들일 뭐예요? 여건이 구비된 상태 그것이 바로 뉴스타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 면담 시간이 됐어요 딱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하 이 사단이 주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가 하나님이 주시는 뭐요? 생명에너지를 막았기 때문에 유전자가 꺼져서 이렇게 됐구나 하나님 이 환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품성을 올바로 알게 뭐요? 하시옵소서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가장 중요한 말씀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의사입니다 의사로서 이 환자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뭐요? 없어요 약 다 써봤고 다 해봤어 이제는 무슨 수준밖에 없어요? 말씀 수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꺼내드렸습니다 제가 많이 이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는 환자들에게 많이 자주 사용하는 성경절 뉴스타트 정규 프로그램에서도 저녁 성경공부 시간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죠 자 하나님은 누굴 사랑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합니다 당신을 미워하지 뭐요?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어떻게 해요?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 심이라 이거를 딱 보여주는 순간 이 친구가 뭐라 그래요? 믿을 수 없는 진리야 어떻게 악한 자에게도 뭐요? 인자로 없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악한 말을 한 사람 우리를 중상한 사람에게 인자로 올 수 없죠 그렇죠? 인자로 올 수 없으면 그거 먼저 즉시 뭐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활성산소 생겨서 내 유전자 망가뜨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의의라는 것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만 줄 뿐입니다 결국 우리는 누구의 의의를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의 의의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하나님의 품성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아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 아 이걸 보여주니까 아 저를 보고 그래서 저 너 이거 알았어? 아니 몰랐는데요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 그래서 여러분 지옥설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독소가 되는 거예요 왜? 지옥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뭐예요? 악한 자에게는 뭐예요? 절대로 인자로 오시지 않는다 안다를 가르치는 거죠 악한 자는 어떻게 인자라는 것은 없다 뭐다? 영영 불타게 불폅니다 그 하나님의 품성 여러분 얼마나 오해시키는 겁니까? 와 저거 이상으로 예 예 스트레스를 받는 뭐죠? 예 이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뭐예요? 예 마태복음 예 그 이거를 일단 보여주고 예 제가 그 친구한테 밝혀준 건 뭡니까? 너는 하나님의 뭐예요? 품성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준 겁니다 너는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는 뭐예요? 무서우니라 벌주시니라 이것이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품성이었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품성은 네가 알고 있는 것과는 뭐예요? 정반대다 큰 차이가 난다 무슨 차이가 납니까? 얼마만큼 차이가 나요? 네 하늘과 땅의 차이다 이사야서 55장의 8절에 뭡니까?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뭐예요? 다름이요 너의 길과 내 길은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으면 천지 차이다 이 천지 차이로 다른 하나님의 품성을 얘기해 줄 때 환자들은 생명을 받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건강기별의 핵심이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 생명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품성 즉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환자를 살리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환자로 하여금 올바른 예수를 만나게 해야 된다 그것이 지유의 핵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기별의 핵심기별이다 현미가 병을 낫게 하는 것이 핵심기별이다 지금 주파수가 좀 달라요 자 보세요 26절에 주파수가 점점 좋아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예요 그 포도주를 따라서 잔을 주면서 뭐라 그래요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뭐요 사기 위하여 내가 흘리는 밥이 은약의 피다 너희가 이 잔을 뭐요 다 마시라 누구도 빼놓지 말고 유다도 포함해서 그럴 때 이 친구가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죠 다 마시라 그래서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박사님 그냥 포도주 잔을 다 비우라는 말이 아닙니까?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좀 좀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렇죠?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제가 영어성경으로 보여줬습니다 자 드링크 프롬 잇트 뭐요? All of you 너희 모두가 누구도 제외하지 않고 카론 유다라도 제외하지 않고 그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박사님 박사님 그러면 저도 그때 살았습니다 살았습니다 살았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요? 지금까지 죽은 거야 죽음을 맛본 거야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같이 이제 손잡고 기도하고 자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그 상담실하고 식당하고 조금 거리가 있었습니다 거기 가는 도중에 이 친구가 하늘을 타고 박사님 드디어 하늘이 뭐요? 바랍습니다 나의 내가 하나님의 품성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아름다울 수도 있고 안 아름다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하는 욕이 그게 뭐요? 더럽게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 내가 그런 면이 사실 있지 그 사람이 그렇게 나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는데 나의 문제가 있겠지 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게 아니라 무조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년이 그 소리를 해 나의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결국은 생명 주파수에 달려있다 그렇죠? 여러분 모두 강력한 주파수에 생명 에너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확실한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인공적으로 아무리 해봐야 죄를 사할 수는 없지요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는 뭐예요? 나의 피 그 은약의 피를 마시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올바로 이해하는 받아들이는 그것이 마시는 거죠 그 잔을 그 속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생명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더 과학적으로 이해할 때 생명이 드디어 손에 잡히기 시작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환자들과 상담할 때 우리는 직격 직접 뭐래 직격탄을 생명탄을 날릴 수가 뭐예요?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목사로서 좀 대답 드리기 힘든 얘기인데 어떻게 저 서울대학병원에 가보실 여러분 의학적인 것과 의학적인 것을 구분해서 생각할 때 그럴 수밖에 뭐예요? 없나? 즉 내 생각에도 내가 목회자로서 생각해도 나는 이 사람을 도와줄 수 뭐예요? 없다 이것은 의학적인 문제니까 물론 의학적인 치료도 발등에 떨어진 불도 어떻게 해요? 꺼야 돼요 그건 필요하지만 서울대학병원 가봐도 그 사람의 병은 절대 낫지는 뭐예요?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병이 낫는 것은 말씀으로만 낫습니다 아시겠어요? 생명으로만 하나님의 풍성으로만 낫습니다 오전 강의는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4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물 마시고 스트레칭 좀 하시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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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